강원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과 실력을 겨루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강원도 영농학생축제가 내일까지 원주 영서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. 도내 6개 농업계 고등학교 19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농업기계, 동물자원, 조경살림, 재과제빵, 화훼장식 등 다양한 농업 분야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겨룹니다. 각 경진 분야 1, 2, 3위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고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영농학생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.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와 골든벨 퀴즈, 예술제를 진행합니다.